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적왕TV의 해적왕입니다. 오! 랩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적왕TV의 해적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악열스크립트를 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열로 보수잡기 챌린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뽑지 말고 그냥 골라보겠습니다. 기본 갑옷을 챙기고 퐁퐁퐁팀님의 지금 영상이 마인크래프트TV에요 여러분 안녕 스키스키는 어떻게 위더를 얘기쓰고 몸이 파일이야 지금 호르몬? 네크란드 줬어 오늘은 마그마 마그마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이 아니여가지고 아.. 졌네요 이쪽으로 일단 할만한데로 가가지고 이쯤이면 자 그럼 또 나갔다 와야겠죠? 아.. 덥다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 덥다 뭐지? 뭐지? 갑자기 나가줬어 아.. 뭐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슈바이벌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구요 아.. 아.. 일단 어렵다면요 우리 이거라고 다른거 아.. 아.. 롤네스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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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좀 줄이고 이렇게.. 소리 좀 줄이기 위해서 어.. 어.. 이거 자꾸 안되네 이.. 소리 줄을려야 한번 죽었어요 어.. 아.. 어.. 이렇게 깨는구먼 여기 이렇게 깨는거였구먼 아니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았어 자 일단은 계속 해보도록 하죠 뭐 어차피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둘 하나 둘 야 개부터 이 새끼야 아니 이걸 이렇게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먼어즈를 너무 어렵게 해놓은 거 아니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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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어휴 쉽 쉽내면서 왜 지는 거지 어허 내 지금 여기 옆에 흔적한 TV가 지금 동영상 드디어 아니 집중을 못하겠어 믿어 제가 0.3 해야됩니다 과연 1.0.3에서 소환이 될지 버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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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가 빅맹 도네요 뭐 아 뭐야 무장컷 네 이렇게 물어보려 하면 나뭇몰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뽑을까요 망했다 12단계 짱 12단계 짱 12번을 진짜 못하겠어 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줍니다 여러분 모노지가 너무 어렵네 어려운 버전이네 이렇게 딱 해주고 어엄 어엄 다시 복구되어 있네요 노로노로? 아 노로노로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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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니 보석은 무지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보석이 좋다면 보석을 먹어도 되지만 저한테는 상관없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 12단계를 내가 깨야 될 텐데 캐스피라인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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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하든 하면 거기가 잘 됐군요 이쪽이 어떤거 같은데 우우 아잇 아잇 이 쪽 맞네 아 노래도 듣기 싫어라 좋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게시기 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어 십사.. 십사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가있어주고 내가 조용히 할게요 일단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소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제 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미 천천히 천천히 아아 OK 자, 나 말 안하네 통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뒤에 있는지구나 컴이 아니, 카디언입니까? 컴이 솔트 안으로 앉았어 어, 할 수 있어네 간절히 할 수 있어 택하이 개포 개포 헛 주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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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헛 헛 헛 헛 헛 들여보겟 어? 어 좋은데? 설마 능력이 오 누구를 부디어와 잘 쉽게 다이븐카로 스킬레터 뗄내기 오 메이고 안전포전 메이고 메이고 호드 아이븐카 대이븐하 아그랑 이만 아그랑 이만 아그랑 이만 아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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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랑